다음은 어디로 가야지? 다음은 어디로 가야지? 무기는 다시 아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서 쉬고 이제 바로 가을까? 이제 바로 가을까? 아이씨 어? 무게가 왜 이래? 어? 갑자기 무게가 왜 늘었지? 무게 없으란다 무게도 늘어나나? 옷은 걷을 뿐 와 저씨 유도탄이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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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때려 아 아 아 뭔가 암흑도 없네 1 hsl sn이 모셨어요 지금 보시는 건 다크서울 3에요 여기 문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문이 있는 건 다크서울 3끼리 오우씨 안 됐다 오우씨 안 됐다 워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오우 길이 왜 이렇게 베베꼬에 있냐? 다가올게 오우 오우 음? 각호 핫도뿌리어? 아이, 네.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아야 얘들 왜 이러다 죽어? 아이씨 아이씨 좀 비하자 뭐하야 아 왜 저런 주소? 아 더럽게 안 죽네 뛰어서 갈 수 있나? 안되네 이거 왜 위험하다? 오우씨 오우씨 얘 쎄다 이게 뭐야? 너무 만만하게 봤네 예 팬가입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즌도 같이 해요 역시 한 마리 더 절대 무시하면 안돼 한 마리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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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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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떨어지는 길이야? 한상일까요?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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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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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도 이제 좀 이제 그 뭐지 나의 벅찬 상대라 생각하고 그런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하더라고 보습들 하는거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한대 한대도 이제 한마리도 이제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한마리도 최선을 다하기가 이런식으로 한마리 한마리가 이제 보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가죽바지를 입었더니 엉덩이가 너무 타이트하게 꽉 끼우고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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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자꾸 계단타고 올라가지 뭐지? 굿 도레르기 낙사해주고 오 나도 낙사할래 이렇게 낙사시키고 트랜스포머 완전 뉴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 이렇게 한마리씩 어그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리 한마리씩 절대 두마리 이제 무리해서 두마리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충분히 막을 만큼 막고 막아버릴까? 아 이거이구나 뭐 부실 수 없나? 택도 없네 끄는 방법 없나? 끄는 방법 없어? 아 이거구나 유도탄 날리는 놈은 누구란 말이야? 저 화살이 보면 유도탄이거든 유도탄이 내가 믿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가지고 날렸는데 사람이 없는데 누구 드리프트 해골 드리프트 하는거 보네 해골 드리프트 하는거 보자 다시 내려가야해 다시 내려가야해 아 꽃게 됐어 우린 해 어? 아이템인데? 용기병이야. 좋았어. 식구에서 식구? 야 이거 끼려고 한 번. 저게 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야 저거 어떻게 물어? 오! 아 나 저 쥐대비 씨. 야 쥐대. 야 쥐대. 쥐대. 와 쥐대. 아 시와 또 저기 이она. 왔ène? 왔endo. 옥 chor Ess Atom 10 Ang. realms 핫. 와. 어? 으 어? 어? 뭐야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샤이니 오셨어요 아 저 아이템은 잘 몰라요 흑기사 세트 룰입에서 봤긴 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룩 이쁜거 그냥 끼고 있는거에요 시즌 종료되면 디아? 시즌 시작되면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딱은 모르겠어요 4 왜 쥐토리를 왜 괴스더라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어 미안해요 어? 이쪽이 아닌가? 야 저 쥐돌이 있죠 어? 이쪽 아니였나? 어? 음 고려해볼께요 근데 저도 인간이라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형 MMORPG는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디아가 딱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맞는데 알겠어요 류자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나 그냥 패네 약간상으로는 맞아 제가 제3자의 프로그램을 쓴건 맞으니까 아 아 류로마옵스도 뭐지? 제3자 프로그램이고 헬퍼도 제3자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야 이거 한 방이야? 아 아 제가 자동사용을 썼으면 그냥 썼다고 하고 솔직히 그렇게 시청자들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뭐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방송 다시 시작해도 뭐 별 그건 없어요 헬퍼 쓰는 길이 뭐하지? 만약 5토로 썼다고 하면 범죄는 아니잖아 근데 진짜 안 썼으니까 참 웃긴 게 참 블리자드 그렇게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블리자드 하는 거 일도 안 한다고 뭐 일개회사라고 그렇게 깔 땐 언제고 이제 제가 정지 당하니까 인벤 막 믿고 이제 블리자드 말 믿고 이러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 블리자드 깔 땐 언제고 참 웃기더라고 아까 킬 어디였지? 인벤 깨드 절지? 저를 까는 사람 중에 뭐지? 뭐 높은 확률으로 한번 같이 오지? 아 아니에요 한말해 같이 한번 일단 뭐 자료는 다 모아놨는데 악플 다는 거 이런 거 그 제가 아직 고소를 안 했는 이유가 고소를 하면 또 들고 일로 날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오토로 썼지 않았다는 증거 인벤에서 블리자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 전부 다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얼마나 자료가 안 나고 아니 없으니까 사람들 사회가 이제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데 만만하게 이제 보이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화풀이 대상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어? 인터넷이 원래 그래 아 아까 그거 갔다 왔어요 올라간데 야 여기다 여기 여기 기능 잡고 가야지 또 따로 올까 일단 인벤 때문에 이제 뭐지 인벤 때문에 뭐지 인벤 때문에 뭐지 오 뭐야 뭐야 방송 이미지는 거의 십창 났고 디아이 한번 재고하면 아마 할 수 있긴 있어요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방금 인벤은 뭐지 한두 놈이 지금 계속 내 그 까는 걸 지속적으로 올리잖아 이미지 자체가 완전 망가져 가지고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되는데 한 번 푸쿠치 한 번 푸쿠치 한 번 잡아 보고 싶다 이런 오기를 이렇게 abc 다시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 제코드 모그로 커리가 얼마야 이거? 에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뭐 이까지도 안 와 얘? 아 쟤 자꾸 와야겠다 너무 붙지 마라겠다 여기 또 강백가게 안 돼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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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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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블리자드 측에 그 뭐지 말은 쉽게 뭐 변호사 도대형에게 가는데 변호사에게 애도 아니고 맥백은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래서 내가 블리자드한테 뭐 로그를 봤는데도 어차피 깔놈을 까기 때문에 변호사 통해서 이제 그 뭐지 하지를 못하는거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몇백 들어가고 블리자드 측에서 이제 로그를 줘도 어차피 밴 당한건 헬퍼로 밴 당했다 아니면 뭐 요로만으로서 밴 당했다 내가 할말이 없거든 계정은 뭐 다시 못찾는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보드 안써서 정지당한 사람은 있어요 확실히 그런 예지 있어요 제 클랜 분들도 한 다섯명 정도 라이터기 즐기시는 분들도 제가 그 뭐지 랭커보드에 이제 그 좀 올려드리려고 파티플로어 해가지고 그냥 솔플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서포터 캐릭 만들어가지고 보호팔 겸 해가지고 제가 랭킹에 좀 세워드린 분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라이터기 즐기시는 분들인데 정지당했고 랭커보드에 등록됐다는거 하나로 아마 이제 로그 기록이 들어가니까 조사 대상이 되다보니까 네 방송이 근데 근데 방송을 근데 저는 뭐지 한번 생업으로 한번 해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동안 적잘하면서도 했는거에요 좀 많이 적자 났었거든요 아이고 제가 하던 그 것이 일도 그만두고 아 그만둔건 아니고 쉬면서까지 3년동안 뭐지 거의 적자 보면서 아시다시피 방송 하면서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최상위권 진짜 상위 1% 그정도네 이제 좀 뭐지 먹고 살만한 돈을 벌지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디아블로니까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아이템 다 먹었나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내가 죽었다 네 아뇨 저는 그 아뇨 제가 디아 뭐지 하면서 그 뭐지 제가 스스로 만든 빌드는 진짜 없긴 없어요 그냥 한두 개 제가 대부분 이제 외국 거 외국 거 이제 참고해 가지고 들고 온 거 맞아요 그것도 방송에서 다 얘기해 드렸고 유럽에서 이렇게 한다 북미에서 이렇게 한다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방송에서 뭐 뺏겨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외국 유럽이나 북미 이런 거 랭크보드 들어가지고 스킬 세팅하고 템 세팅 이런 거 보는 사람 잘 없잖아요 라이트 유저들은 제가 직접 제시한 드려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북미는 이렇게 한다 유럽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속 설명드린 거고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뭐지 살펴보기가 없을 때는 랭커들 있죠 상위권 랭커들 자기 이제 자기 그 스킬 트리 하고 템 트리를 퍼지는 걸 무조건 극단적으로 말았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다 트위치 외국에서 이제 쓰는 빌드를 뺏겨 가지고 조금 이제 개조해 가지고 쓰는 건데 극단적으로 랭커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숨겨 가지고 자기들만 쓰려고 하는 거 많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 이해는 덱인데 1등 하고 싶은 욕구야 저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방송할 때 유럽 북미 거는 이제 그 세팅들을 들고 와 가지고 다 소개시켜 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헬퍼만 써 가지고 영정 당했다 이거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보스는 안 돌렸는데 영정 당한 사람 있는 거 맞아요 팩트